맞아 이거 이거 나훈아의 친정엄마 이거 그죠? 이거지? 반전이 맞다 이랬죠? 여자에서 갈매기님 반갑습니다 갈매기님 잘하고 있어요 래지님 시직하게는 너미라고 친정엄마 말듯이 살살 멀리 다쳐가면 잘살 다 한두 남아 멍청이 차가운 너 한긋하라 울렁맞이 저 나 멍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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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상 온마쯤에 가장 고운 진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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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나라 내 딸아 침묵다리 놓듯이 아픔없이 무거워 내 사랑을 너무 웃고 살아라 내가 시원을 하시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사랑한 나라 내 딸아 아무리 담아도 얼굴 한 번 봅시다 만나서 찾아뵙시다 우리 사랑이 안색하고서 사랑한 나라 내 딸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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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